카레에서 춤추게 생긴 아저씨 있습니다 어.. 그 다음 가아저씨가 좀 잘 쳐 네, 귤 맛있습니다 아이온살락님 반갑습니다 엄태광님, 라이언님, 로자임님, 야루님, 박태현님, 정훈식님, 호이일류님 반갑습니다 레우하이콘님 반갑습니다 가끔 영화보면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여도 되나? 우리나라의 희대 우범곤 순경 있잖아요 그 연쇄살인범 그 아저씨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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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도 되는 아이 더퀄러 죽어도 되는 아이였나? 더퀄러 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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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 퀄 럴 저희들 나중에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의 오브로드를 지켜 주...세...유... 한동인의 빡대리님 임팩션 임팩티드 헬로 프리님 반갑습니다 독ieving 접시 독성이 독해진 독 Pine 독해쌀 독해지 독해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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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라x2 이겨라 x3 이겨라 x 3 이겨야 돼x2 안돼 아 filho 어 이거 센터 싸우면 저버렸는데? 스크롸 닫으면 돼 네 이마카츠님 카즈아지님 반갑습니다 네 이마카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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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럴커 빌드 보여달라고 하셔서 럴커 빌드입니다. 럴커 빌드 보여달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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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힣 예에에에에에에에 나이스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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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룹쓰! 징그룹쓰! 잠깐만! 나이스샷! 누군가 길막죽이네? 나이스샷! 나이스샷! 와 가스가 없어요! 가스가 저렇게 들어온다면 나이스샷! 타빡해 죽이네! 예에이 가스샷! 어? 아 뭔가 좀 약한데요 선생님? 야 근데 오브로드 이거 다 터지런거 아니야? 내리지도 못하고 발키리에 이제 다 터지런거 아니야? 이제 다 터지런거 아니야? 라라가 안가네? 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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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봅시다 어 와 와 진짜 세다 와 럴커 한 4부대 있었을텐데 다 터졌네 아 아 우리팀 하는거 보니까 이거 가디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게임 한판 해봐 목숨이 막 오가는구만 바이키리 잡아주세요 바이키리 잡아주세요 아 아 파워포스는 아드타크 방금 근데 오버로드 때리지 않았어 레익스가? 잘못봤나? 어 레이스 스카우트 뮤탈 다 보겠는데 이거 커맨드가 어디가 풀노? 에헤이 찰로 디스124님 별풍선 하길 감사드립니다 히히히히 시간을 버텨야 한다니 저 무슨 말이야 해봤자 30초밖에 못 버틸 거 같은데? 그래 수고수고해요 좋습니다 럴컵빌드였습니다